미량미 안녕하세요. Because I have a problem, something of parking. My mother looking for a car, but she... ZF447의 해석기 찬스를 쓰겠습니다. ZF447의 해석을 해주세요. 주차를 알려드렸는데 주차한 곳을 못 찾으셨다고... 음... 호킹을 못 피하죠. 아프다... 나이스, 차스카이 좋았고요. 헐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호밍기! 로하 따닥! 안되네. 죽고. 약삭한 적 있나요? 아뇨. 없어요. 차스카이 좋았고요. 뱀뱀뱀뱀. 양잡기. 깜짝 선물. 웨이브 A양 안되고. 포스리로 메모리. 굿바이. 저의 문제점을 알려주시려메용. 게임 풀어가는 방식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죠? 그것뿐이에요. 경험치가 조금 더 쌓이며 해결될 문제입니다. 역가드. 어? 왜죠? 헐. 대박. 우와 완전 잘하셨다. 빰빰. 짠손 안되네. 죽고.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부족하십니다. 게임을. 경험치를 쌓을 수 있게 하려면은. 평일에 와이프. 게임할 수 있게 와이프를 설득해주세요. 그걸 왜 제가 설득해야 돼요? 네? 하라다상? 하라다상?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굿바이. 나이스. 기상오퍼 진짜 좋으셨다. 오 대박. 오하니아. 샤스카이. 회심이죠. 빠밤. 하단. 로하. 풀챔 로하. 투포. 안되구요. 로. 노. 로즈 PK 상단에 피해. 진짜 싫어요. 나이스. 잘 흘렸죠. 오우. 그래도 소울 칼리버는. 오케이님 어서오세요. 소울 칼리버는 휴관에서 할 겁니다. 어 그러시면 되죠. 카운터. 슈 돌. 좌스. 카. 2. 발목. 양잡기. 굿바이. 주케는 볼도. 오스케인이 아스카 배우고 싶습니다. 부케는 아스타로스. 고우. 아스타는 늘 셌어요. 볼도어도 늘 셌어요. 아스카. 방대끼. 좌운용차. 귀살네. 정답이에요. 그렇게 사용했지만. 하단 안되구. 왜죠? 왜 안되는거죠? 앉아. 그렇죠. 오른잡기도 있죠. 발목까지 확정입니다. 아니 왜 확정 아님. 굿바이. 에어레이드 3 실패. 괜찮아요. 아니. 저게 왜 좋아져. 참 이상한 게임이다. 그죠? 아 사실 이거 게임 아니었지. 깜빡할 뻔 했네요. 캡터스 좋아요. 양잡기. 좋죠. 에어레이드. 2타 3타로 메모리. 굿바이. 헐. 릴이 횡각 때문에. 손을 좀 조심스럽게 빠져야되죠. 조금 안전뱅이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거를 공략하는 걸로 한번 해봐요. 나이스 호밍기. 맨플라가 확정. 에이앙 안되구. 푸싱. 굿바이. 저도 계속 조용케케. 다음에 매크로에님 이길 수 있을 때 알려드리는 걸로. 아니다. 아이 오케이 미만. 백두산. 헬로 런 리액소. 저 백두산 못해요. 사부가 미워서. 안합니다. 화랑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카운터. 죽고. 네이리님도 잘하시는 분인데. 어서오세요. 나나네로님. 굿바이한테는 안되네요. 관계없죠. 오오. 2타. 앉으시네요. 아시네요. 나이스. 허우. 대박. 백두산 미국이 아니라 천국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이스 카운터. 뭐죠? 왜 오른발이 안 눌리지? 죽고. 버튼 교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발만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버튼이 살짝 맛이 갔어요. 밟고. 굿바이. 쿵디팡팡. 예아. 오오. 횡각 진짜 쩐다. 저는 지금 그거. 프로앤버튼 쓰고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은. 뚫어야 됩니다. 공업사가서. 카운터. 좋았네요. 양잡. 안되네. 원투미들. 발목. 투.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굿바이. 네. 저도 버튼이 많아요. 헐. 잘하신다. 죽고. 지금 현재 프로앤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현재 프로앤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좋았구요. 로. 하. 투. 빰. 안되네. 원투. 딜레이. 미. 들. 안되구요. 뭐 이렇게 안되는게 많아. 발목. 오케이. 게임. 경험치 쌓으려면 와이프 여행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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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와이프들은 게임하는거 싫어하죠. 그럴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 낚싯대 하나만 사줘. 그러면 다 해결된다네요. 그냥 게임을 해. 라고 한답니다. 나이스. 원투히트 한 다음에 후킹이 절판인가?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샤프가 왜 한 다음? 을. 아. 에너지이. 그래여? 왜요? 호밍기 샤프 De 바남은 안 되죠. 으흐흐. 초아습이 왜 안나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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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쌍장이랑 얘 왜 같이 맞지? 오 잘하셔요 행심 플레이 진짜 좋으시죠 그죠? 푸싱 카운터 좋았구요 빠밤 에어레이드 3타 발목 안되고 죄송합니다 하단! 아악 막았는데 현재 스코어 3대3이죠 낚싯대 이야기 꺼내면 와이프가 게임하게 해줄텐데 이상하네요 횡신 플레이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니까 호밍 견제를 미친듯이 해야 돼요 나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스텝인 사이드킥 좋았구요 원투 실패 아니다 이 매크로야 제발요 잠깐만 로하 풀체인 로하 투 빰빰 안되고 노우 노우 죽고 방금 많이 아쉽네요 죽고 슬라 아악 못피했네 호밍기 포스리 횡신 차스카이 들케를 하는 대신에 심리전에서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이건 아니야 아악 다행 푹 죽고 끝났죠? 살았어요 벽걸이 미스 어퍼 안되고 투 풀 나이스 빠밤 꽝 안되네 하단 슈돌 푸싱 원투 풀 빰빰 어퍼 아니야 대시 가드가 너무 늦잖아 투 아악 로즈 피키 상단에 피 진짜 싫어요 호밍기 뱀 뱀 뱀 안되고 하단 푸 천재 천재 죽고 나이스 카운터 좋았구요 원 차스카 안되구요 투 포 포 카운터 좋았네요 원투 빠밤 빠밤 밟고 호밍기 원투 포 쓰리 안되네 못피하네 왜 못피해 바보 굿파이 굿파이 에이양 안되고 죄송합니다 원 로하 하단 나이스 카운터 뱀 푸싱 뱀 포 쓰리 원투 아니 가드 했잖아 원투 미들 하단 아 좋아요 플래식 마무리 오마찌님 이상한 바람 불어넣지 마세요 평화로운 가정에다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쿠님 어서오세요 약사 약사 각입니까 약사 혼자 잡고는 안돼요 나이스 차 스카이 좋았구요 플래싱으로 바로 벽광 좋아요 밟고 호밍기 포 쓰리 안되네 아 포 쓰리가 발동되기도 전에 이미 트 포 가 나오는구나 대박 원투 미들 에어레이드 3타 굿파이 미랑님이 엄청난 풀포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엄청난 풀포는 아니세요 양잡 안되구요 차 슥 실패 엄청난 풀포셨으면 꼽자마자 바로 승단에 떠야죠 그렇게 안됐습니다 포 쓰리가 확정 푸싱 원투 캑터스 안되네 어디 보니 화랑아 좀 상대를 보자 죽고 하 대박 심리가 계속 꼬이고 있네요 괴롭게 저걸 왜 딜캐를 못하나 헐 죽고 죽고 헐 저게 닿네 카운터 카운터 좋았죠 오랜 인구의 시간이었습니다 빼밤 낮은 벽광 빼밤 아니야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안되네 릴리 다리 다리 길어 맞아요 플러스 플러스 1점만 더 가지고 계셨으면 밀양님을 이겼을 때 약사 최초 약사를 찍을 수가 있게 되죠 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텝 스텝 푸싱 안되고 포스플 대바악 2데스 지면 리디 합시다 응 아니에요 리디 썩었습니다 진짜 세상 썩음 저걸 어떻게 막으셨지 대박 죽고 에어레이드 3 실패 일부러 대시로아에 쓰는 거죠 아 이타 카운터 아프죠 저게 이렇게 되나 마지막 기회 죽고 오케이 소모리님 어서오세요 리디 좀 이 데스 뒤에 응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밀양님 잠시만요 선생님 아 그게 아하하 아하하하 그게 아니라 진짜 화랑에 딱 약한 구간만 노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응 굉장하신 실력이신거죠 빠밤 차스카이 한번더 안되네 발목 안돼 제발요 잠깐만요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 이런 하단 하하하하 팽을 못잡네 팽을 못잡네 호밍기 원투 따닥 괜찮아요 뭐죠 왜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대박 제가 밀양이 샌드백이었습니다 달달곰님이 잘못했네 1점 밀리게 됐어요 달달곰님 어서오세요 어렵다 어려워 왠지 화랑 내성이 좀 많이 있다 싶었는데 달달곰님이 범인이셨네요 곰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안돼 저 악의 무리를 무찔러주세요 제가 악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침착하게 잘하세요 굉장히 피곤하신 스타일이에요 하단 흘렸거든 로하 풀 꽝 와 대박 퍼스리가 확정 슈돌 슈돌 나이스 원투 풀 엘캔 좋아요 원투 엘카드 실패 했지만 괜찮아요 오른잡기 나이스 아 좋아 머릿속에서 별생각 다들 줘 저때 아 좋아요 벽광 예쁘게 되었네요 로 아니야 로아가 왜 안돼 아니 천재 천재 헐 아니야 죽고 죽고 호밍 기 실패 했지만 괜찮아요 허 대박 미들 하이 타임 한번 썼는데 안돼요 후 이러지 마세요 빰빠밤 샤프 호밍 횡신허퍼 아니 저걸 푸싱 안되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 악의 무리를 무찌를 수가 엉벗습니다 무엇 무엇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거 아니니 화랑아 화랑아 다행이다 일 옵션 잘 썼죠 양잡기 성공적 뺨 앉아 그렇죠 오 일단 급한대로 바주카로 풀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원투 하단 샤프 중단 와 미드 하이 타임 되면 정확하게 앉으시네요 오케이 메모리 메모리 다 기억해놔야되요 샤프 로 노 원투 양잡 푸실 거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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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죠 동점 다시 하라다 왜 샤프 0.01 이메일 샤프 0.01 이메일 좋아요 하단 밝고 호밍기 4 3 좋았구요 아니 아니 화랑 2 재판형이 얼마나 개사기인데 그거를 피하시나요 반칙임 아무튼 뭔지 몰라도 반칙임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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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죽고 호밍 견제를 진짜 미친듯이 해야겠네요 이렇게 계속 호밍기 깝니다 그렇죠 엘캔 엘캔 플래싱 벽광 안됐어 로우합 안되네 어디 보냐 화랑아 제발요 밟고 에어레이드 3타 발목으로 굿바이 저도 평일에 저런 데스를 하고 싶습니다 알차게도 때리네 진짜 알차게 때리시죠 밟고 어 아니 앉았는데 왜요 왜죠 카운터 좋았죠 노우 노우 아니야 나이스 잘 흘렸다 와 이거 흘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잘 흘림 뭔지 몰라도 아무튼 잘한거이 매끄러이가 잘했네 아니다 이 악마야 원투 발목 안되네 노우 발목 캡터스 오케이 노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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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 가실께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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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돌 좌스카 2 좋았구요 꽝 꽝 꽝 꽝 꽝 꽝 에어레이드 오케이 잘 참았어 역전 어휴 음 뭔가 리리를 리리답지 않게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강력하시죠 두둥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는것 같아요 횡신플레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나이스 차스카 2 좋았구요 뱀 앉지 않죠 그럼 저도 횡신플레이 실빌님 어서오세요 아니다 이 하라다상아 슈돌이 안나갔어 슬프네 벽이죠 빰빰 빰빰 빰 이런 천재다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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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는 고칠님이요 어서오세요 뒤돌아 얼음플라즈마 막히고 얼마냐구요 마이너스 13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양잡기 굿파이 아직 예 13이에요 13 마르스가 뭔진 모르겠지만요 나이스 요거 노렸죠 안 되네 벽끝에서 끝까지 오는 센스는 무엇 나이스 슈 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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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발 예상했는데 아니네요 슬프다 대박 거기서 현심 컥딩 무엇 아 나이스 잘 막았다 우와 오우 이건 솜이 알아서 막아준 케이스 좋아요 샤프 빰 안 되고 양잡 잘 풀어주고요 로즈 PK 오케이 오케이 실빌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음 수강료를 지불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방송 오는 건 처음인데 팔로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땡큐 팔로우 땡큐 땡큐 팔로우 미 플리즈 흐흐흐흐흐흐흫 후우우우 조금씩 흐름이 넘어왔죠 음 제가 보시면은 활활을 쉽게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좋은 손이 아니라서 이게 왜 확정 딱 저거리여서 안 오신다 그죠 아 좋아요 커트 진짜 잘했다 노우 뭐하는거 노우 아깝다 나이스 오케이 굿바이 발설드 했을지 오클를 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이었네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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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밍기 대쉬 슈돌 깔아놓구요 좌스카이 일부러 딜캡 포기하고 심리전으로 들어간게 효과적이었네요 노우 죄송합니다 이게 돌아가냐 벽이 호밍기 아니야 완전 말렸어 호밍기 대박 이게 이렇게 되나요? 노우 나 뭐하니? 컴보가 이상해도 괜찮아요 샤프 로하 풀꽝 에어레이드 이타 발목 2 굿바이 예 예 예 좋아요 스텝인 사이드킥 짜잔 내가 돌아왔다 나이스 호밍기 행신허퍼 좋았구요 화쿠랑님 어서오세요 느낌표 물음표 딥풀락 풀락 굿바이 사실 진짜 콤보 미스가 난거에요 즉석에서 변경한거 뿐이죠 쓰러진 상대에게 에어레이드를? 네 제가 에어레이드 마스터죠 전세계에서 다른건 몰라도 에어레이드만큼은 제가 제일 잘씁니다 오신기엔 팔로우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팔로우를 해주지 않으신 분들은 팔로우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단? 글쎄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원투 나이스 이게 커트 주어졌네요 다행이야 벽광 나이스 밟고 아니 리리 생각 진짜 너무 용서없다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차스카이 고파이 아 아 아 맞네요 아이디 보니까 확인이 되네 노우 다행이죠 노우 죄송합니다 빠밤 팜팜 슈 아 슈달 잘하면 끝날수도 있어요 아직 아니네요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파이 원투 따닥 소드 실패 뱀 푸싱 슈달 미클 안되네 미클 미클 슈달 에이 양 양잡기 실패 방금 저거 떴으면은 거의 빈사였을거 같은데 슈달 슈달 좋았네요 약국 차리겠는데 알 수 없죠 아니다 이 매크로야 굿파이 굿파이 어 핸섬 매크로야님 4,3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ZF447이죠 감사합니다 핸섬하지 않습니다 못생겼어요 어글리 매크로야 강등 밖에 안뜨죠 강등 밖에 안뜨죠 강등 밖에 안뜨죠 노우 차스카이 흐름이 좋아요 굿파이 궁디팡팡으로 메모리 쏠칼 어서 예약더라 넘버원 아니에요 아니다 이 하라다상아 아니 저게 왜 완전 무결한 기술인건가 죄송합니다 너무 느낌가는대로 무무 기술을 쓴다 이러면 안돼요 죽고 아까 초반에 로데오 좀 흘린게 있었어가지고 로데오를 안쓸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네요 오밍기 좋구요 미들 미들 실패 빠밤 슈돌 흥신 차스카이 안되구요 에이앙 앉아 앉지 않죠 노우 로우 로하 뺨 뺨 안되구 죄송합니다 차스카이 푸싱 죄송합니다 죽자너 이러면 아 다행이죠 굿파이 짠발 짠발 좋은 선택지 나이스 카운터 이게 웬일 조금 콤보가 불안했다 그죠 슈돌 샤프 안되구 포스리 슈돌 렛츠팀 피스 굿파이 궁디팡팡으로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네